보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27페이지 보림차 보림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이 차는 보림차는 장땅에서 많이 나는 것이다 반대기처럼 만들어 오는 것을 불에 잠깐 구워 차를 만들어 마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며 생강과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더욱 좋다 모양이 중국에서 나오는 보림차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반대기처럼 얄팍하고 둥글 넓적하게 만든 것을 불에 잠깐 구워 차를 만든다 생강과 설탕을 찬물에 넣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앞으로도 좋아하시겠습니까 설명드립니다 정리